외식 물가가 크게 오른 가운데 소비자 체감이 높은 치킨 가격까지 오르면서 서민들의 지출 부담이 더 커질 예정입니다. 교촌치킨은 다음 달 3일부터 소비자 가격을 품목별로 500원에서 최대 3천원 올립니다. 가격 인상은 2021년 11월 이후 1년여 마리입니다. 한 마리와 부분육 주요 메뉴는 3천원 오르고, 이외 메뉴는 500원에서 2천5백원 오릅니다. 교촌 측은 가맹점 수익 구조가 수년간 악화돼 가격 인상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고물가 지대 서민들의 경제 부담을 우려하며 식품과 외식업체들에게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하고 있으나 재료값 상승 등의 이유로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